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효자 여러분들 어서오시고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 자, 2024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이제 끝이 났죠. 자, 시험보험 고3 학생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요즘은 뭐 N수생들도 학원에서 또 3월 학평 보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자, 시험보험 학생들 정말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많을텐데, 제목이 이제 3월 학평 수학 어땠나요? 하면서 이제 진단키트라는 제목을 알려 붙여드렸습니다. 이 시험을 봤으니까,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가 어딘지에 따라서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선생님은 지금 이제 3월 학평 해설 강의를 다, 고3 해설 강의를 다 촬영을 마쳤고요. 공통 같은 경우에는 주요 문항 해설을 했는데 특히 그 3.5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이제 그 버퍼링 존에다가 뭐 뒤에 조금 더 어려운 것까지 이제 공통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23번 제일 쉬운 것부터 29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미적분, 기아, 확통까지 다 촬영을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 보면서도 또 공부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드는 생각은 일단 그거잖아. 아씨, 조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은 또 반대로 아우, 잘 봤네. 아우, 괜찮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등급컷 확인해보고 어떠지 잘 보고 나면 막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또 기만질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죠. 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현재 상태를 좀 냉정하게 한번 점검을 좀 해보자고. 자, 일단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선생님 오늘 말씀드릴 건데 요 하나하나씩 이제 끊어가지고 말씀드려보면 자, 3월이다. 그래요. 아직 3월이에요, 여러분들. 수능은 11월이야. 아직 멀었어. 지금 이거 잘 봤다고 해서 계속 잘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못 봤다고 해서 뭐 내일 당장 수능인 것도 아니고 3월은 3월일 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학평입니다. 학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3월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3월 모평이 어쩌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모평이라는 것은 모의평가를 줄여서 모평이라고 하는 거죠. 이 수능시험에 대한 모의평가는 9월과 6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 딱 두 번 있습니다. 이 3월, 4월, 7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는 전국 단위의 연합학력평가입니다. 선생님은 뭐 좀 약간 과장 보태서 얘기하자면 전국 단위 내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능하고 같은 형식이긴 하지만 좀 다르죠. 다르고요. 이번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도 뭔가 뭐 새로운 유형이라기보다는 작년이나 재작년 기출들 가지고 만들어진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 수능 볼 때 느낌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3월 학평하고 앞으로 보게 될 6월이나 9월 혹은 수능 그 평가원 시험하고는 시험장에서의 느낌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천지 차이가 나. 그래서 이거는 학평은 학평일 뿐.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진단키트는 이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일단 이번 수학 어땠습니까? 자, 잘 본 사람이 있겠죠? 혹은 상승의 조짐이 보이는 학생들도 있겠죠. 선생님이 이제 그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 조짐 이런 거 있거든요. 문제를 조진다 이런 건데 시험 조졌어 이런 말 하잖아. 근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요. 시험에서 점수 안 나왔어. 그럼 앞으로 올라가겠구나. 올라갈 조짐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요쪽인지 요쪽인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월이니까 1, 2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N수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 기출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는가? 아직 안 했는가? 물론 아무리 쉬운 거 뭐 개념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뭐 기출은 조금씩 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뭐 4점짜리 어려운 문제들까지 해서 기출을 한번 이제 제대로 끝낸 학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보자는 거야. 효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계공까지 했다 그러면 기출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상시효과 3.5 수학 1, 2 이렇게 했다 그러면 기출을 안 한 겁니다. 최소한 이제 뭐 DB 3.5나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시나리오 혹은 DB 딥 이런 수업까지 했을 경우에 이제 기출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근데 선생님 뭐 저는요 1, 2월 달에 윈터스쿨 할 때 뭐 기출 문제들 뭐 몇십 그 20개념 그거 다 풀었습니다. 뭐 3회독 했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출을 한 거잖아. 그치잖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눠보자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4개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거야.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요거 이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있겠죠. 그쵸? 어디에 들어있다고 해서 뭐 큰일 났다 이런 거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3월이고 학평일 뿐이니까. 근데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분류가 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각각에 대해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릴 건데 근데 왜 선생님이 이거를 기출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했냐면 이번 3월 학평이 정말 최근 기출들이랑 너무 똑같이 나왔어. 너무 똑같이 나왔어. 4점짜리 문제들 보면 선생님 해설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해설강의 보시면은 공통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과거 기출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뭐 예를 들면 작년 수능 문제 같은 걸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시나리오도 쫙 만들어가지고 완전 똑같은 문제야. 이런 것도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3월 학평이 이번 앞으로 보게 될 수능을 반영하게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과거의 문제들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그게 기출 학습을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겠지. 그치? 자 1번부터 볼게요. 기출을 했는데 잘 봤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상태 괜찮은데 그런데 말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기출에 대한 학습이 잘 됐다 인 거예요. 거기까지야. 수학 실력이 아주 높고 앞으로도 수능을 잘 볼 거고 그거랑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기출 학습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이법들을 많이 외워놨을 수 있거든. 그런데 기출이랑 비슷한 문제가 나오니까 어? 이거 내가 봤던 거랑 비슷하네? 혹은 뭐 무의식 중에라도 공부했던 거니까 잘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봤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 안심하시면 안 된다. 다음 6월 평가학 모의고사나 수능을 갔을 때에는 정말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 여러분들이 약점을 그냥 아주 그냥 뼈가 아프게 찌르고 들어올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최근 기출들 위주로 해서 기출 분석도 더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가에서 나오는 것들은 기출이랑 비슷한 게 나오긴 하지만은 좀 많이 변한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 비슷했어. 1번 너무 이렇게 기분은 좋을 수 있어. 잘했어요. 근데 너무 자만하지는 말아라. 그럴 시험은 아니다.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 기출을 안 했는데 잘 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어 선생님 저 기계 공무원 했는데 개념 공무원 했더니 문제가 풀리네요. 오케이 좋아. 여러분들은 진짜 개념을 그래도 탄탄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잘 했습니다. 교자들 중에 그런 학생들 지금 많을 거예요. 아직 기출 본격적으로 못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이번 작년에 비해서 선생님 올해 커리큘럼이 훨씬 더 강력해졌거든. 그래서 이제 뭐 상승효과 PT 같은 것들도 있고 뭐 리드가 좀 복습하고 기계 공도 뭐 1회독 2회독 3회독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3.5 단계 이후로 아직 못 들어간 학생들도 많은데 그런 학생들 문제 읽어보니까 어 뭐 다 풀리는데요. 그 3점짜리에서 배웠던 뭐 그거랑 비슷하고 최소한 이제 3.5 상승효과까지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3.5에서 했던 거 가지고 했더니 어 뭐 등차수열 절대값 이런 거 어 3.5에서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뭐 15번 수열의 귀납수열 이런 것도 뭐 3.5에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하니까 맞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안 했지만 이제 흐름이 좀 잡혔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죠. 여기 이제 잘 본 학생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 이게 잘 봤다는 게 결국 또 상대적인 거라서 본인 기분이니까 실제로는 뭐 잘 본 건데 또 아쉽고 이런 결과 있을 수 있잖아. 대부분은 이제 아이씨 조졌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아 일단 뭐 3월 학평이니까 좀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상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조진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학생들 이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나눠집니다. 기출을 했는데 조졌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방향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출을 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진짜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담 오잖아. 그럼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 선생님 제가요. 기출을 못해서 두 번 끝내서 다 알아요. 그럼 너 작년 수능 12번 뭐 나왔어? 12번이야? 막 이런단 말이야. 기출을 공부했다며. 근데 어떻게 작년 수능에 대한 거를 몰라. 작년 수능 10번이 뭐고 11번이 뭐고 그 문제가 뭐고 그 안에 나왔던 소재가 뭐고 그게 그 전에 나왔던 뭐 9평이나 6평의 무슨 문제와 비슷하고 아니 그런 것들을 몰라. 어떻게 해. 작년 거를 모르는데 그 10년 전 20년 걸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출을 했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냐면 기출을 공부한 적이 있다라는 그냥 그 경험 현재 완료 시제에서 만족을 하고 있는 거야. 공부를 했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10년 치, 20년 치 했으면 뭐해. 최근 기출 1년, 2년, 3년도 모르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 학습을 강조를 하는 것은 여기서의 기출이라는 것은 많은 기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교육과정, 현재 수능에 맞는 그 기출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빠삭하게 알아야 돼. 이번 3월 학평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 수능과 정말 비슷해요. 그러면 작년 수능 공부를 여러분들이 했다면 여러분들이 1, 2월이나 지금까지 공부했던 기출 강좌든 혼자 문제집을 풀었던 뭐든지 간에 작년 수능 문제를 풀었다면 이번 3월 학평 문제에서 대부분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끼면서 어, 봤던 건데 똑같네 이러면서 기분 좋게 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게 헛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 이거 비슷한데? 라는 느낌은 오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딱 그 기출 문제에 대한 풀이 법만 외워놔서 조금만 변형이 돼도 원리를 모르고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어찌 됐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다 다를 거야. 누구는 너무 문제를 좀 빠르게 막 푸느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거나 암기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서 막 했는데 어려운 문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옛날 기출 중에서 또 막 킬러 이런 것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 뭐 8번, 9번, 10번 이런 기출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작년 거를 아직 못해서 뭐 그런 학생들도 있고 뭐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야. 자 4번 4번은 뭐냐면은 기출을 안 했는데 조졌어요. 아 이거는 뭐 공부 안 했으니까 그쵸? 이거는 뭐 뭐 여지가 없어요. 그쵸?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지금 개념 공부를 좀 탄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출을 못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예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겠지. 근데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개념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작년 기출을 아직 못 봤는데요. 선생님 저는 기출을 본격적으로 못 봤는데요. 효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이제는 이럴 수 있어요. 뭐 3점짜리 문제를 틀렸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서 빵꾸가 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9번이나 10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출을 안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읽으면서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뭐 한 상승효과 3.5까지만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건드릴 수 있는 문제들인데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개념에 빵꾸가 났을 테니 그 개념 기초 개념 공사 반복을 더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어떠신가. 어쨌든 뭐 시험 봤으니까 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시험 이게 3월 학평이 사실 중요한 시험도 아니고 그렇긴 안돼도 또 막상 시험이다 이러면은 왠지 잘 봐야 될 것 같잖아. 왠지 못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 뭐 밤샜고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 좀 많이 힘들다 싶으면은 뭐 하루 정도 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약간 심호흡하시고 뭐 어찌됐든 어느 상태에 있든지 간에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잘 진단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하다. 이런 사람들은 Q&A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선생님 또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남겨줄 때 현재 상태를 좀 자세하게 남겨주세요. 그냥 한 줄로 띠 선생님 저 5등급인데 1등급 쌉가는?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식으로 남기지 말고 얘들아 알겠죠. 물론 그렇게 오더라도 선생님 또 친절하게 물어보고 그렇게는 합니다만 이제 또 아니나 다를까 3월 학평 끝나고 났더니 지금 또 학생들 난리 났죠. 막 상담도 많이 오고 지금 선생님 점유율이 막 갑자기 막 쑥쑥 올라가고 그동안 이제 간보던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3월 학평 보니까 개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 그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선생님 그 지난번 이제 캐스트를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올리고 나서 이 댓글들을 보니까 아주 댓글이 참 재미난 얘기도 많고 선생님 이제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쌓아오면서 이렇게 쌓이는 과목이다 보니까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잘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 근데 이제 갑자기 시작해서 나 1년 동안 해가지고 막 1등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이렇게 도둑놈심보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어 그래서 어 뭐 그래.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 라고 내가 공감은 했어. 근데 있잖아. 우리가요. 뭐든지 뭔가 도전을 하거나 꿈을 꾼다는 거는 사실은 도둑놈심보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지금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4등급 받는 친구가 갑자기 뭐 특강 몇 개 듣고 1등급 올라오겠다 하면 좀 안 읽고 올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둑놈심보일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4살 때부터 수학 시작한 애들도 있다니까요. 영재교육 받고 7살 때부터 시작한 일도 있고 초등학교 때 미적분 다 띄는 일도 있어.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도둑놈심보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고 아무것도 꿈을 꿀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가 조금 부족하고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죠. 도전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을 하게 되면 정말 그거는 좋은 건데 사실 그걸 경쟁을 뚫고 확 올라가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뭐 어떤 학생 댓글을 달았는데 뭐 수십 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수십 대 일이면은 도전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십 대 일에서 만약 내가 뭐 5등급인데 100점 맞아야지. 목표에서였는데 100점을 못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어쨌든 성장을 할 거 아니야. 그 성장하는 과정이 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도전을 멈추지 마시고 자꾸 꿈을 꾸시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뭐 지금 수학을 못하는 노베이스든 뭐 1등급이든 2등급이든 상관없이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여러분들이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어떻게든 여러분들 끝까지 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같이 할 거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상승효과팀의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다. 1년 동안 수능까지 함께할 거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끝나고 나서 또 그 댓글들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막 상처받고 이런 사람도 있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이제 존중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거 지금 목표로 하는 것만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자 다음 캐스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다음 캐스트에서 또 만나요. 자 다음 캐스트에서 또 만나요.